다른 인물로서 키스를 하시게 됐는데 키스는요 인도가 되게 덥잖아요 저희 밤새면서 찍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붙어있었던 게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? 맞는데 제 눈치를 제가 너무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영화 홍본데 감독님도 좀 싫어하시고 그럴까봐 되게 더웠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아 잘못한 것 같다 감사하군요